네! 네! 가서! 이거 믿어도 되나요? 후연을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머리가 빠졌어! 진짜로! 이제 아저씨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와? 안 오니 누구야? 그냥 그래 저희 내일은 뭐예요?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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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분! 잘한다 아 누구예요? 요즘 글쎄는 안 했는데 왜요? 너 아는 척하지 마 야 너 다리 온몰이야 응 넌 어떻게 해야지?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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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문희준 오빠 올 거니까 맞자 기다리자 맞자 우리 동물 속에 들어갔다 우리 동물 속에 들어갔다 재밌어요! 재밌어요! 아 아 아 이거 어디냐? 넌 누구냐? 저 진짜 앱이다 난 앱이다 내가 앱이다 내가 앱이다 내가 앱이다 나 앱이다 무서운 거야 난 앱이다 아이고 예쁜 앱이다 너 요즘에 봐도 무섭다 앱이요? 앱 최고야 아 아 영 영 가이 마이크 그럼 우리가 음 언니 마이크 좀 하이 으 종사님 종사님 마이크 마이크 왜요? 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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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우리 여하여 하는데 우리 왜게 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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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내가 약간 무서워서 못하겠어 내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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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우리 여하잖아 경찰하시네 돌려 이티놀이 이끈이 왕수님 여왕수님 저희 리얼리트에요? 네 그냥 쉬엄쉬엄 하셔도 돼요 시청자 1위에요 시청자 1위는 의식을 안하는데 리얼리트에요 진짜 리얼리트에요 악당사랑 왔어요 저희 맨날 이렇게 잠시해요 방송에 방송 나오는 것보다 저희 나오는게 더 많아요 영상이 자르세요? 네 거기서 다 치자고 있었어? 리얼 모습 리얼 모습 아 진짜 나도 리얼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잠깐만 여기 바다 앞에 경찰청 있는데? 경찰청 아닌가요? 뒤에 경찰청 있는게 너무 웃겨 커튼만 치면 글씨가 보여 뭐지? 경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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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쁜 짓하면 안되겠네 여기 살면서 약분 짓으면 바로 그냥 그럼요 고성방과 결제한대요 여기 나이가 듣는데 여기요? 여기 여기 조경사 주소 청담동 숙소 네 남대동 남대동 웃어 수고랑 먹고있어 수고랑 먹고있어 기분이 하래되면 잘 먹겠니? 김사리 굉장히 많은 색깔을 갖고있는 아이라서 병사람 가자 우리 죄송해요 오빠는 좀 무서워하시는거 병사람 병사람 이쪽입니다 계약고객님은 네 멋지게 해주세요 멋지게 해주세요 아 왼손잡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길까봐 안들어가지고 내 소명할때 항상 왼손으로 SM개혁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